지연이 봅시다 보컬 1에 12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SHOP SHOP S 그러면 H O P OK SH는 항상 SH O는 뭐 중에 뭐 O O 중에서 O OK 그래서 다 써서 S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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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음에 해서 이게 뭐야 HOP H O P OK 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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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CUT C U T OK U는 U O O 중에서 O C는 C 중에서 CUT OK 그래서 다 합쳐서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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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DAT DAT B O T OK 이게 뭐라고요? B B? B B B하고 D하고 아직도 헷갈립니까? DAT OK B가 불소리네 지금 B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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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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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ug Mug M-U-G M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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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그래서 Bug Bug P-U-G OK Bu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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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n Her H-U-G Hug Hug 자 오늘 복합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. 오케이.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